강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위해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하 내용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으로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 가운데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입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소식, 공지세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